교황이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카톨릭이잖아요 종교교육은 뭐냐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였어요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다 종교교육가들이 참 지혜로웠는데 한마디 덧붙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굳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미신과 같은 그러한 통서를 깨버린 게 종교교육가들이었는데 그 후손은 우리들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카톨릭이 만들어 나왔던 그 통서를 지금도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깨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좀 민도가 낮았을 때는요 자살하면 지옥가요 이 겁주는 거 하나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겁먹어서 자살을 안 한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유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지옥가스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유가족이 자살률 제일 높은데 공동체가 나서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자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 특히 우리가 생명을 알고 있는 교회가 앞장 쓴다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뀔 것이고 특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를 바꿔서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은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여깁니다 미사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화려한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보석도 붙이고 화려한 문양도 넣고 거대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거든요 단적인 예로 교황이 선출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하면 교황의 옷을 입어요 권위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황청 발코니에 나와서 대중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옷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제사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청교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제사장의 가운을 벗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옷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루토교에서는 학사 가운을 입어요 까만 가운에 하얀 에리를 내놓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다라고 루토교에서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점점 내려와 가지고 칼빈 쪽에서는 완전히 옷을 아무 장식이 없는 민자를 입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아예 가운을 안 입는 것은 좀 더 교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생각들이죠 한국 분들이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 참 놀라죠 그렇게 큰 교회당에 한 2, 30명 앉아있고 많아야 한 50명 앉아있거든요 독일 교회는 루토교라 교구제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 교인이에요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한 2,000명, 3,000명의 제적인데 주일날 2, 30명 앉아있는 거 보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속이 터지죠 저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젊은 교회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교회죠 우리는 100년 넘어서 이러지만 2000년 된 교회들이 볼 때는 되게 짧은 교회사죠 아주 우리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독일 교회는 벌써 1000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신앙은 깊이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는 의식이 없을 뿐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분들이 독일 교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주일이 안 모이고 기독교인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주일은 저렇게 모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질 못하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구호활동도 많이 하고 민간 구호활동 세계 1위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냥 몸에 어려서부터 배어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랑 독일 교회랑 반반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은 독일 교회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